관객 점수를 합한 1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6위 공개합니다. 애프터무운이 원래 6위였는데요. 애프터무운이 원래 6위였는데요. 7040점으로 6위는 모네 팀이었습니다. 푸듀 점수로는 2위였는데요. 관객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해서 7040점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되게 놀랬고 다들 놀랬고 되게 많은 생각이 교차했죠. 저는 5위로 갑니다. 이거 올릴 수도 있겠는데. 5위는 애프터무운이었습니다. 한 단계에 올라왔네요. 관객 점수는 2600점이었고요. 합산해서 7080점이 됐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4590점의 푸듀 점수. 거기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객 점수는 2660점이 더해져서 3위에 올랐습니다. 남은 팀은 이제 루시와 퍼플레인입니다. 두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루시 팀과 퍼플레인 팀 두 팀 중에 한 팀은 결선 1차전의 1위 팀이 됩니다. 관객 점수를 합쳐서 순위가 바뀌었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밴드 결선 1차전 최종 순위 1위 팀은 바로. 5위. 루시 팀. 루시 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야? 7,4... 뭐야? 1등이. 뭐야? 프로듀서 점수 4,640점에 관객 점수 2,820점이 더해져서 7,460점이었고요. 2위 팀은 4,590점에 관객 점수가 2,750점 합해져서 7,340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루시 팀, 축하합니다. 저희가 무대를 온전히 즐기고 관객분들과 프로듀서님들께 저희가 준비한 거를 그냥 재미있고 온전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점수까지 이렇게 너무 좋게 받아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축하합니다.